지도 저 보면서 아까 막 울었다 웃었다 막하네. 네 그러니깐요. 저도 안 좋은 기억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. 저도 이제 잊어버려요. 잊고 사는 편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었고 시기였는데 저도 사실은 주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한 1년은 울었던 것 같아요. 예 그 예 그 말을 꺼내면서 누군가한테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누구는 1년에도 듣고. 누군을 만날 때마다. 그때마다 또 그 아픔을 또 되뇌어야 되는.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저도 사실은 정말 친한 친구들 많이 의지했거든요. 저도 친한 언니들.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이 굉장히 유의로가 많이 됐어요. 내 편이다.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. 그리고 또 앞으로 살 날에 담대하게 잘 이끌어갈 걸 알기 때문에 좀 네가 행복한 게 나도 행복한 거다. 이렇게 가족들이 위로를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많이 한 것 같다는 기억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. 갔다 오신 게. 맞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저런 일이 있으시면 집에 카텐 닫고 이렇게 왜소하게 잊지 마시고 정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을만한 분들한테 가서 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위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. 주변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얘기하는 게 가장 따뜻한 위로죠. 맞아요. 네. 네.